앞서 보신 대로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3단계 준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 밤 자정, 그러니까 내일 0시부터 2주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취재기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민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N차 감염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지금 준 3단계, 강력한 지금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수도권 수준과 맞먹는다면서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일의 결정은 3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인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한 고등학교에서 14명이 집단 확신이 됐거든요. 해당 학교가 수능 고사장인데다가 2, 3학년은 전수조사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한 건데요. 일주일 새 하루 평균 확진자가 24.2명, 감염 가능성 지표인 재생산율이 1.92등 2단계 격상 요건은 충분히 갖췄고요. 초연음악실 전파가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이어져 역학조사의 한계를 느낀 부산시가 정격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자정부터 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일상의 제약이 분명히 따를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역수칙,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네,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게 클럽이나 단란주점 같은 5종류의 유흥시설은 영업이 아예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 연습장과 방문 판매업 등은 밤 9시 이후엔 영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가장 달라지는 건 음식점과 카페입니다. 음식점에서는 밤 9시 이후 매장에서 식사하시는 건 안 되고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특히 카페는 하루 종일 포장과 배달만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내에서 머물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단, 음식점과 카페 모두 5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매장은 적용이 안 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인원 모두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요. 영화관이나 PC방에선 좌석을 한 칸씩 띄어앉아야 되고 음식 섭취도 불가합니다. 특히 목욕탕에선 음식 섭취는 물론 사우나, 한증막 운영이 금지됩니다. 아파트, 실내 운동시설 운영이 금지되고 호텔 등이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나 파티도 불가능합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요. 또 3단계에 준하는 것 중 하나가 PC방과 노래연습장의 초, 중, 고등학생의 출입이 하루 종일 금지되는 겁니다. 지금 정민규 기자가 얘기한 게 정부 기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잖아요. 여기 아까 플러스 알파라고 돼 있는 부산시 차원에 좀 더 강화된 조치가 또 따로 있다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도 나름 강화된 대책을 또 내놨는데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연말과 맞물리면서 각종 축제나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됩니다. 각 구근이 주최하는 다양한 겨울 축제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가 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콘서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제회의나 방람회 등은 개최할 수는 있지만 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인력을 대폭 증원합니다. 시, 군, 구 공무원과 경찰 등의 인력을 두 배 이상 투입할 예정인데요. 대중교통 운행도 감축합니다. 부산 도시철도는 12월 3일 밤 10시 이후로는 열차 운행을 20%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배차 시간도 이 시간대에는 평균 10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같은 기간 버스 운행도 2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모임이나 만남은 하지 말고 일찍 귀가하라는 겁니다. 목요일 밤부터 대중교통이 20% 축소가 돼서 운영이 되는 건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이 다시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국 칭따오발 항공기가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합니다. 부산시는 일단 입국은 그대로 허용을 하겠지만 관련 수송 그리고 격리, 인력 동원 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집에 머무르는 것과 마스크 착용입니다. 부산시 방역당국은 필수 활동 외에는 무조건 집에 머무르고 그리고 집을 나서면 마스크를 벗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여기서 이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더 강력한 어떤 멈춤이 필요한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